지금 안궁 투어 어제도 왔었는데 오늘은 안궁의 실내를 투어하러 가는 중입니다. 자 여기는 안궁 정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쪽은 보지 않았죠. 이쪽은 보지 않고 정면쪽에서만 봤었는데 이야 여기도 정말 넓고 사이프로스를 저렇게 잘라 가지고 저렇게 둥글게 해 놨나 멋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역시 맑고 푸르고 가을운동에 해도 되겠다. 어디서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가 정면이 아니더라고 여기가 정면인 줄 알았더니 단체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개인이 들어가는 문이 저 뒤에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개인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들어갔거든요. 한 100m 서 있더라구요. 자 여기는 사이드 측면입니다. 여기서 보는 쪽으로 하면은 여기가 자 측면 그리고 정문을 들어가는 물로 봤었을 때 우측 면에서 바라봤을 때 칸포데 모로라는 정원이 보입니다. 모로가 어디에서도 모로 정원이 있었는데 포르투에서도 포르투에 석양을 보는 가장 좋은 정원이 모로 정원이었어요. 모레나라고 약간 까매 갑작한 여기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마 단체 술이 있고 오 저거 좋아 톡톡이 톡톡이 오늘은 전문 가이드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제가 혼자 찍었을 때는 좋다 이 말 밖에는 못했는데 아마 좀 더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현지인이 그럼 가이드 투어가 시작됩니다. 인글리시 오니 스페킹 슬로우리 스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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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킹